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여기 댓글에서 정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어도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펴낸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5권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도둑놈들 5권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딱 1부 2부 나누어 가지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이 됐네요. 국김당에. 도태우 변호사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민경욱 전 후보 전 의원이 이끌던 국투본 국투본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름들 아주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성명서 그런 대부분 도태우 변호사가 쓴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아주 많은 사람의 호소력이 있는 문장을 국문과 출신이 변호사가 돼서 여러분들 이번에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된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부산 동네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장 경북 포항남 울릉 이상희 전 대통령 춘추관장 이렇게 이름들 됐는데 이렇게 선거 문제의 공정성을 좀 꾀하기 위해서 제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누군가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원내에 입성을 해야 그래야 원내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회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원내에 입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선거 문제를 자기들보다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태우 변호사에게 공천을 주겠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결국은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 국힘당 후보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입연이 없으면 대구 중구 남구에 국회의원에 이렇게 당선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혹시 이 방송을 대구 시민들이 보시게 되면 도태우 변호사 한 명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것은 대구 시민들이 지금 대투본을 구성해 가지고 전국의 여러분들 권역에서 가장 열심히 이런 대투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를 원내에 입성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계획에 착수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대구 시민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귀한 인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긴 여정에서 보게 되면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이제 도태우 변호사 그 다음에 박주연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윤 변호사 그 다음에 권호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다음 보이오엔의 이름 김미영 원장 오근호 클린선거 신민행동의 그 다음에 유승수 변호사 바실리아티베 조슈아님 천창룡님 김장석 여러분들 의병장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누군가는 여러분들 국회에 입성을 해야 이 문제에 물꼬를 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참 선관위 사람들은 너무나 겁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아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 행안부 같은 데 배치가 돼가지고 선관위가 가장 여러분들 끝까지 고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독소조항들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협적인 거죠 반대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제야에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도 개선은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도태우 변호사가 국힘당 후보로 이름들 그렇게 선택된 것은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아주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치록 같은 여름 어둠이 모든 것을 다 깔아뭉개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데는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특히 미래에 대한 확신 선이 이길 것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그 문제를 관철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선관위가 가장 끄끄러워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한 사람은 경선을 탈락시켰지만 한 사람은 결국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항상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람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태우 변호사를 접해보게 되면 사람이 진실되고 진솔하고 단백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노력해왔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원내에서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대구 시민들이 대투본을 구성해 가지고 선거 부정의 여러분들 소위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유일하게 여러분들 투정해온과 마찬가지로 대구 시민들이 중구 남구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합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원내무사 이름들 진입하고 그 이후에 활발하게 여러분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고 가장 불편해할 사람들이 선관위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불편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경욱 의원만큼 여러분들 이 문제를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태우 변호사가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이 문제를 선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힘당의 공천관리위원들에게도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또 이제 기쁘지 않은 소식이 또 하나 있네요 도장 날인 절대 못하겠다 이거 겁니다 참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직종인데 나라가 어떻게 참 희한하게 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큰소리치는 그런 기관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정통한 소식 저는 민경욱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국힘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인력과 예산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관철시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최후통점을 보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간이다 직접 날인이 아니라도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와 프린트로 인쇄되니까 가짜 투표지가 만들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아니 도장을 인쇄하는가 직접 찍는가 얼마나 큰 차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권자 눈앞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손쉽게 수만 장씩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이 필요 없는 이유라고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 하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보우위원회 김미영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 법에 있는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처에서 생산해서 우편으로 날려 봉인지 뗐다 붙였다 하며 집어넣는 손쉬운 방법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한동훈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 이게 우리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가 지금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는가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하는가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시행되는 양일간 전산조작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간이 산하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사이에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는 거죠 여기서 확정적 사실은 더 이상 여러분들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다 밝혀진 것은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수없이 공개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이 100명이면 사전투표소에 부풀려서 120명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남은 20표를 전산조작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은 실제 사전투표율 15%대를 22%로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7.55%의 사전투표를 부풀린 다음에 37,771표를 강서구의 20개 동과 거소투표에 여러분들 진겨운 더블당 후보에게 같은 비율로 다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선관위가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현장에 온 두 사람당 진짜표로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표를 여러분들 만들어냅니다 가짜표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사박오일사의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쑤셔 넣어줬겠죠 그거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동작구 나경원 의원의 4.15 총선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장당 넣었습니까 진짜 사전투표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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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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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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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집어넣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좀 이따가 동작갑을 여러분들 공개할 겁니다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소를 부풀려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가 모두 다 조작된 숫자를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작된 숫자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다 올라있는 겁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소를 만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투표지를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으려면 전산조작에다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이번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4년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해부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경우든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선관위가 최후 통첩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못 찍겠다 인쇄 날인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르게 보면 이번에 선관위의 최후 통첩은 이번에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힘이 참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뭐 참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선관위 최후 통첩을 그 사람들이 이번에 10번 한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조작 프로그램을 이번에도 사용하겠다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인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세상에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면 노예해방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찬반양론이 많이 갈렸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여러분들의 이익을 거듭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햇불이 살아있던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노예 무역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전 여러분들 그런 박해를 무릅쓰고 노예 제도의 폐지를 강행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부정은 이미 공론화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게 다 확정적 사실이 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전특별특별수의 아날로그 조작과 디지털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은 겁니다 침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들은 죄인인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이 공병호 tv 채널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으면서까지 아예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6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이 그냥 콘텐츠를 1,000명 1,500명 정도밖에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선거 부정이 여러분 10번 일어난 것을 묻는 것 은폐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으로서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식자층들이나 한국의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타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위 가치관 선악관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이오엔의 김미영 대표가 여러분들 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 수사를 결단하지 않는 것일까 보이오엔 뉴스의 김미영 대표의 언급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전쟁을 수행하면서 연방체제의 와해를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하면 대한민국 체제가 와해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일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링컨이 노예해방전쟁을 수행하면서 연방체제를 잘 발전시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수사를 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척결은 미국의 노예해방만큼이나 대형제국의 노예해방만큼이나 세계사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영국의 19세기 초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우는 윌버포스 의원에게 웨슬리는 침내교를 만드신 분이죠 땅에 홍수처럼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윌버포스가 위원적을 버리고 목회작을 되려고 하자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곳은 영국의회입니다라고 설득했고 결국 그는 노예해방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침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은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김미영 원장의 여러분들 주장처럼 서구의 노예제도 폐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밝혀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그 처신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구렁텅에 빠지면 모를까 윤 대통령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뭡니까 비용을 치르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침묵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거는 은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거는 깔아뭉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유인으로서 도저히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분명히 뭡니까 역사적으로 준엄한 여러분들 지탄뿐만 아니고 법적으로도 책임지는 날이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박회를 받으면서 윌버포스 이름들 의원이 나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겁니다 침내교를 만든 웨슬 이름들 가 하는 이야기가 땅에 홍수처럼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영국의 그 수많은 성교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이러면서 성스러운 일이 일어난 나라에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대부분 입을 다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이런 부합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정직하고 불의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안순우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했네요 땅에 홍수처럼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영국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웠던 윌버포스 의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한국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여러분들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누군가 노력을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분들 뿐만 아니고 한국 정치인들은 훗날 여러분들 신사참배와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을 날이 저는 올 걸로 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영국을 위대한 빅토리아 시대를 열게 한 정치 지도자였고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를 침묵하는 정치 지도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의의 이름 침묵하는 교계 지도자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런 불의의 이름 침묵하는 우리 교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들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정치인들 가운데 선거부정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부정 문제는 직관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이야기한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모르겠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지력을 그냥 초등학교 이하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받은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명성구의 김사만 원로 목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목회자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계와 관련된 거죠 선거라는 것은 오늘 한여름 유튜브를 보다가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최원성님입니다 2021년 9월 무렵에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페북에 흥미로운 댓글이 보여 캡처했습니다 디지털 선거 조작에 대해서 그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더군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명줄을 쉽사리 놓을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패배하더라도 이재명 사람들은 대거 살릴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온 것이 1위 득표율 54.81% 나누기 2 27.41%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1위 득표율 14.012 나누기 2 7.006 2위 득표수 이낙연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잘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낙연 후보가 이런데 이재명 후보의 2분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 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전환해 달라는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송영길 당대표가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온라인 투표 객관성과 중립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지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의 이낙연 후보의 이런 페북에 올라온 글인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당 야당 대통령실 대통령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다 조작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일인 겁니다 여기서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라는 것은 사전 투표로 보시면 됩니다 AR의 투표 득표율이라는 것은 당일 투표로 보시면 됩니다 AR의 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좀 어렵습니다 A-B 차익값이 나경원 마이너스 7.82% 이준석 플러스 10.92%입니다 나머지 후보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차익값이 마이너스 2.6% 플러스 0.39% 마이너스 0.1%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모바일 투표 표본 11만 9,065명을 추출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위한 모집단으로부터 AR의 투표 표본 수 3만 129명을 추출했다 당연히 뭡니까 특정 후보의 모집단 득표율 모바일 투표 득표율 AR의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뭘 했다는 겁니까 나경원과 이준석을 조작을 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이준석을 더해주고 나경원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2021년도 당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이준석이 후보가 당선된 것이 만들어진 득표수라는 겁니다 누가 대응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한 겁니다 2022년도 6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2022년도 6월 나경원을 여러분 무릎 꿇기 안 치고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투표 누가 여러분들 대응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했습니다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전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선관위원회 대응을 시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초당 투표위수 분석표입니다 2일차는 여러분들 이게 숫자의 규칙이 없습니다 난수 자연수인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의 규칙성이 나오는 겁니다 1일차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10단위입니다 10단위로 2022년 6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정직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나는 2021년 6월 당대표 경선이나 2022년 6월 당대표 경선이나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대선 후보 경선은 정직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전부가 다 썩은 겁니다 나라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줬기에 2022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가 3만 6천 5백 67표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7만 4천 2백 표로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는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가 50장 정도가 나왔는데 2024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거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88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2016년 총선 제주시 선거결과입니다 모두 다 풀렸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힘당은 모두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6.46 셔누리당 마이너스 5.33 무슨 이야기입니까 2016년 총선에 제주시 선거구에서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 사전투표일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130% 2020년 총선이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020년 대선은 221% 2024년 총선은 예상치는 259%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계속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올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집어넣어야 선거가 여러분들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했던 이런 그런 목회자하고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들 덮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펼친다에 개인적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파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파업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파업해서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파업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침묵해서 되는 것이 있고 침묵해서 안 되는 일이 있고 침묵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침묵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냥 뭉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뭉개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세상에는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은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엘리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선거 부정이 암세포처럼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그것을 넘어서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가 암세포처럼 부정선거가 횡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한 일이 있었으면 관련자들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최후통집이라는 이름으로 위조투표지 사용에 활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4월 10일 총선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10번을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왜 안 하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떻든 사법 리스크를 벗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니까 반드시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양식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양심 있는 사람 짐승이 아니기를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덮고 아이들하고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겁니다. 제가 그런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횃불을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를 사전투표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자기들 사이에 무슨 내분이 있었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24만 7.77표 차이로 윤 대통령께서 당선된 거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나마 선거의 전모를 다 밝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윤탠노경이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전체 다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2022년도 12월 무렵입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2016년 총선까지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전부 다 만졌구나 여러분들 한 것이 2022년 12월이고 그다음에 선거를 다 동일한 방법으로 몇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한 것이 밝혀진 것이 여러분들 2023년도에 2024년도 1월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전체의 부정선거 방법이 다 여러분들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정된 일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당선됐으면 다 덮었을 겁니다. 찍소리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윤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부정의 실상이 다 여러분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도태우 후보가 국민의힘에 당선되리라고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민경욱 박주연 도태우 같은 사람은 완전히 숙청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원내 진입을 여러분들 허용 안 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그 이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묘미 인생사의 묘미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변곡점이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혁명도 일어나고 개혁도 일어나고 역사가 여러분들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그냥 줄다름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의 의외성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여러분들 한 시점에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외가지럼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에 여러분들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하는 겁니다. 도태우 후보의 원내 입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도태우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하는 것만 관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무슨 뜻이든 간에 도태우를 낙선시키려고 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한 게 대구의 전 여러분들 시민들이 대투본을 통해서 여러분 선거 부정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것처럼 꼭 중구 남구가 아닌 분들도 모두 전폭주 여러분들 도움을 줘 가지고 반드시 원내에 여러분들 진입을 시켜서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교도부분을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주 전문가 레벨에 들어서 있겠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50%가 디지털 조작 50%가 아날로그 조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만지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장당 진짜 사전투표지 몇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밀어줄 것인가 그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몇 줄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장 조작값이라는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 33%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거의 서울 전역 어제 다루었던 동작구을 나경훈 후보와 이수준 후보가 다퉜던데는 여러분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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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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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 표 이상을 쑤셔넣은 겁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37,771표를 집어넣은 거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10번을 돌린 겁니다. 10번을. 2022년 3.9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돌렸는데 왜 윤 후보가 당선됐습니까 240만 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생각은 저는 그럴 거로 봅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친문들 함께 신세진 거 없다. 너희들 내 도와줬냐 너희들 내 도와줬냐고 어이 임종석이 너 나한테 도와줬냐 홍영표 너 내 도와줬냐고 내 도와줬냐 너희 3구 대통령 선거에 너희들 뭐 했냐 그 자리 내 자리잖아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왜 여러분들 그걸 딴 데 함께 넘겼어 그 생각이 강할 거라고 봅니다. 24만 7,077표로 질 수가 없는 거거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섭섭할 뿐만 아니고 분함을 갖고 있어 너는 싹 썰어버리겠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친문들이 다 숙청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시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그쪽에 넘겼냐 왜 넘겼냐고 그게 내 자리인데 너희들 무슨 짓 했냐 너희들 내 좋아줬냐 그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날려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내 도와준 적이 있냐 이렇게 모든 전산 조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겁난 겁니다. 다른 나라 선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 데이터가 굉장히 잘 정리돼서 발표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 자료를 해부해보면 다 나옵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방송 탄압해가 못 보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왜 범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가 범죄를 한 겁니다. 범죄를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2020년 4.15 총선에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동작구 갑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거소선상 보시게 되면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노량진 1동 관내사전 당일투표 노량진 2동 관내사전 당일투표 이렇게 여러분들 있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이 자료를 분석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이걸 분석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범죄 작업이 다 여러분들 머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dna의 유전자 기록들이 다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에 이 자료에 모두 다 범죄 작업 사전투표를 조작한 범죄 작업이 여기에 다 여러분들 머저 코딩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물로 씻어도 여러분들 씻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항상 더불음직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12 그리고 국힘당은 뺏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게 이런 범행 행적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노랑진 1동 더불당 플러스 13 노랑진 2동 플러스 15 노랑진 3동 플러스 11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제가 흔히 하는 이야기에게 미친 숫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은 올려주고 미래통합당은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할린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2016년 총선부터 역대 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남은 과제는 누가 조작을 했는지만 못 잡아낸 겁니다. 어느 놈이 이런 조작을 했는지만 못 잡아냈지 조작 시점 조작 방법 조작에서 훔친 표수 모든 걸 다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딱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이게 분석 총결과입니다. 서울 동작구가 4.15 총선 유령 사전투표지 투입 얼마를 투입했냐 이러면 이게 a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 이 a란 자료를 분석해가 다 찾아낸 겁니다. b가 먼 거 아니까 실제 진짜 투표지.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52,919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는 39,689표고 선관위가 쑤셔박한 것이 13,230표인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는 4분의 3이고 가짜는 4분의 1입니다. 합체가 4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논평을 한 겁니다. 3명이 투표를 하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한 장씩 더블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더해주는 방식이 사용된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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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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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작업은 전적으로 이런 먼 거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찾아낸 결과인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집어넣은 표수입니다. 3,593표 9,637표 여기 수평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장을 찾아온 후보자는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1만 779명 선관위가 넣어준 것은 3,593표 그러니까 4분의 3 4분의 1을 더해 가지고 1만 4,372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선관위가 넣어준 3,593표는 실제로 관외 사전투표 수 1만 779표에 몇 프로인가 하니까 25%입니다. 이게 조작값 25%다 이렇게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다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규칙을 이용해가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든 숫자를 자신 있게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그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낸 거죠.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 제조공장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를 차이집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작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된 상태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을 구한 것이고 왼쪽 오른쪽은 그걸 이용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10일 총선 결과도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상태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집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쉽이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를 하게 되면 차이집이 0%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조작했나 이렇게 보니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7.14%를 부풀린 겁니다. 7.14% 7.14%를 부풀려가 표를 얼마나 쑤셔넣는가 하니까 13230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이런 13230표를 넣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500여 표 차이로 용산구의 권영세 후보만 살아남고 강북에 전표란 겁니다. 표를 만표 집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도 만표씩 접어놓으면 못 이깁니다. 나경원 씨도 이길 수가 없는 건 만표씩 집었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국민들이 사전투표자서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겁니다. 얼마를 부풀렸습니까 7.14%를 부풀려가지고 7.14%를 부풀리게 되면 위조 사전투표자서를 몇 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13230표를 만들어 쑤셔넣은 겁니다. 13230표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안께 가도록 만든 겁니다. 13230표를 여러분들 조작했는데 누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국힘당 사람들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만표 집어넣는데 누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서 여러분들 강남 6개 지역도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추구해보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강남의 세석정도밖에 찾을 못합니다. 만표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몇천표 차이름 대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작업이 어렵냐 어마어마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야전문가 혼자 힘으로 다 프로그램 짜가 이러면 시연했지 않습니까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그냥 표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체 표가 여러분들 동별표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진짜 사전투피 2장당 가짜 한 표씩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4.15 총선처럼 3장당 한 장씩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바꿔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다 바꿔져 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전산 프로그램 이용이 아니라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정상추정치 발표 좌측 우측의 2024년 4월 10일 총선 예상치 발표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4를 입력할까 3을 입력할까 2를 입력할까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다 바뀌는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몇 표마다 한 장씩을 훔칠 것이면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을 가짜표를 넣어야겠다. 4.15 총선 동작값이나 얼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내야겠다.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조작 방식의 핵심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실제보다도 유령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여러분 누구한테 쑤셔 넣는 겁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작을 선거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40.5% 이 위가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시킨 것이 밑에 있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꼭 같습니다. 40.5% 40.5% 사전투표를 부풀려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 선거인 수준으로 21.71%만 참가했는데 28.85%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표를 만든 겁니다. 몇 표를 만드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13230표를 만든 겁니다. 13230표를 전부 누구한테 집어넣어 주는 거 하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0.54가 0.90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 후보는 똑같습니다. 0.52 0.52 0.64 0.54 이게 여러분 0.54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조작되기 이전에 더불당 후보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54장이었습니다. 전부 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만 3천 표 정도를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0장으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54장을 받았던 사람이 선관위 보너스를 받아 가지고 90장으로 여러분들 폭풍 성장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20년 4.15 총선의 동작을 사례입니다. 이 방법을 2016년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다 사용한 겁니다. 유일하게 이런 차이는 조작감만 다르게 입력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7.55%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 집어넣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당선됐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은 주말이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확정적 사실은 전산조작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관위가 만든 자료가 올라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물 위조 투표주는 몇 장을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까봐야 되니까. 까더라도 뭐죠. 다 가짜 투표지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짜 투표지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인쇄나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있어야 전산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마음대로 하고 실물 투표지는 투입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때 다 투표함을 갈아치워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은 동작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동작을 사례가 그냥 지난 10번의 공직선거에 사용된 그런 사전투표를 만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4월 10일 총선에 이렇게 이제 수수방관한 채로 국민의힘이 여러 번 네 번 요구를 한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안 찍겠다고 하면 결국은 뭐 다르게 보면 선관위가 10번 한 것처럼 11번째 이번 선거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에 신선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기현 당 원내대표가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선관위가 하나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거. 거기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는 건데 그거는 관츠를 못 시켰습니다. 그때 권영세 씨가 브레이크를 건 거죠. 권영세 씨가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권영세 의원이 뒤늦게 안 김기현이 그 당시 사전투표주와 손도장 날인되지 않는 것과 개선 타진하려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안일하게 브레이크성 발언했다. 권영세 씨가 그냥 선관위 측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그 당시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신 분이 당시에 민간의원으로 국힘의 선거 문제에 여러분 개입했던 김형철 공군중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서에 나오고 김동주 교수께서 작성하신 아주 귀하고 잘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또 알리고 있는 제가 펴낸 이 도덕놈들 시리즈.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다시에 시사 문제 절반 그리고 선거 문제 절반 방송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한 여러분들 정부나 지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